누적 채널 조회수 1억 2천만 뷰의 비밀, 인디 애니메이션 제작 전 과정을 그대로 공개합니다. 팀 폼앤라인과 함께 소규모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고효율 워크플로우를 리얼하게 배워보세요. 안녕하세요, 팀 폼앤라인입니다. 저희는 오리지널 창작 애니메이션 핑크비 클럽, 에일리언 스테이지부터 수주 프로젝트인 웹툰 PB, 야마 로이 뮤비 제작 등 개성과 대중성을 모두 잡은 매력적인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오리지널 IP 프로젝트의 실제 PB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을 함께합니다. 컨셉과 콘티부터 작화, 원동화, 후보정 뿐만이 아니라 인디 애니메이션 시장에 대한 분석까지,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진짜 실무 경험을 쌓아보세요. 친근한 첫인상을 가지고 있지만 남다른 연출과 컨셉으로 특별함을 돋보이게 하는 캐릭터 디자인 노하우, 캐릭터 디자인 시안 작업을 통해 작화용 시트, 렌더잉 시트 제작 방식까지 함께 배워봅니다. 실무에서는 타협하지 말아야 할 부분과 타협이 가능한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덜어내는 방법은 물론, 퀄리티와 리소스의 밸런스를 조절하면서도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팀 폼앤라인만의 연출법을 터득해보세요. 저희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팀 폼앤라인입니다. 콜로소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콜라인